어떻게 하는 거지? 오! 인생 최악의 슬럼프인 상황에서 세상의 끝에 서있던 바로 그 순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딴 건 몰라주노? 네 얼굴 깊게 만든 놈은 그거 다시 만나지 말라 잘못을 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인터넷이랑 늦지 않나고도 X가 났지 니들이 뭔데? 당신 동생이라고 당신은 그냥 미친 거야, 이 X! 베를린 가잖아요, 거기가 제일 첨단이거든요 네, 형님! 전하 살려주십시오 과인은 이제 필부가 아니다 이 지효가 깊이를 걸 느끼게 해줄 겁니다 스킬 미쳤네 지옥이다 지옥이다 안녕! 이것도 사람 아니다 언론으로 들어가시죠 언론으로 들어가시죠 미스테리 한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풀어야죠 이거 뭐야, 이거 구덕이었잖아 어떤 비망도 올 것 같아 관종 클라이언트 꼼깍 쉬워 보기 불편해? 어쨌든 너도 인간이니까? 의미 없는 실험이니까 괜찮아 너 왜 그래? 무슨 일인데? 우리가 뭘 견디고 사는지 짐작조차 못하나 본데 하긴 니들이 알리가 없지 같은 표현할래요? 난 혼자 일합니다 사람이 죽었잖아 살인범이 누군지 안다고 해도 난 절대 감당 못해 나라가 흔들려요 당신 때문에 어떻게 오셨어요? 신혈 계획에 더 속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유행주의사! 저기요 네가 한 선택을 후회하게 될 거야 널 찾아낼 거야 무슨 수를 썩사라도 그래 꼭 보러 갈게 어떻게 보면 난 널 찾아낼 거야? δή